안녕하세요 트라이어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초밥집들을 리뷰하는 시간 오늘도 초밥 오늘은 서울 보람의 공원 길 건너 바로 위치한 강초밥이라는 곳입니다 이 쉐르빌 아파트 상가에 위치했구요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매장 외부 모습입니다 바로 아래 입간판에는 런치 세트 메뉴와 강초밥의 시그니처 메뉴가 적혀있었습니다 매장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인석으로 3테이블, 4인석으로 3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시죠 저는 우선 강특 초밥을 시켜봤습니다 메뉴는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사시미류, 사케, 나베, 식사류와 초밥 세트 그리고 단품 초밥과 반반 초밥까지 다양했습니다 자 나온 초밥 한번 볼까요 참치, 연어, 묵은지, 소고기와 장어 초밥이 보이네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집어서 한 장 집어서 흡입 시작합니다 음 신충이 음미도 해보구요 장국도 마시고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곳에서의 저의 원픽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갈릭 새우 초밥 추가로 시킨 초밥인데요 오우 맛이 좋더라구요 진실의 미간 바로 나오죠 놀랬쥬? 자 이건 후식으로 나온 김초밥 험야 험야 험 그리고 마지막 매실로 입가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